어.. 갑시다 어 그러니까 보드를 보고 집어넣어야죠 베지터를 베지터는 아무래도 연동되는게 많을 것 같네요 어디 보자 베지터도 자폭이 들어가 있구나 아 야 그럼 뭐야 네퍼랑 라드추조 원래는? 레인보우 오블주네는? 얘가 지금 할만한게 거의 없네 어? 아 이거는 싸이어인 습격을 받으면 좋겠는데? 또 재배면 싸이어인 습격이 안들어가 있네 여기다가 일단 넣자 7까지만 주면 되네요 너 요리가 25야? 왜? 모험숙련도 수행과 개발 음 이게 두개나 있어? 수행이랑 개발이라고? 여기다 너가 해 너가 해라 로봇 어따 써먹는진 모르겠는데 친밀도 받아봐 번뜩이는 빵 개발 그럼 또 울트라 번뜩이는 빵 개발 그럼 또 울트라 번뜩이는 빵 오오 6올라가 뭐 당연히 이런애들 줘야겠죠? 얜 다 받고 있네 지금 개발 랭크 상승 좋아 제니 소모율 머신 상한 야 이거 엄청 올라가는데? 뭐야 저게 대체 뭔지 설명도 안나와 뭐 진행하다보면 나오나? 나메크 상승 편 랩 작으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있을수도 있겠다 야 덤벼 거기 언제왔냐? 오 레벨이 21이네? 메인 애들인데? 오 어 괜히 그게 아니구나 잘가시고 이야 야~~ 겔리포는 자체가 초마생코 정도가 나오나보다 엄청나네 지금 보니까 겔리포가 엄청 센거구만 잡아봐 니가 기회를 줄게 그런잔 어우 야 많이 준다 겸치 엄청 많이 준다 넘어오길 잘했다 이십번만 잡으면 렙업이네 넌 열 번 열 한 세 번 네 번 금방 업하네 이곳에 가만히 있음 자... 그러한 곳에... 이... 언제만 살아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 요리 진짜 해줄 수 있지 부르마 요리 해줘야 된다 렙비아 침략에 지켜봐요 어? 진짜? 그니까 물고기는 잡히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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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저.. 그래픽 수준! 아! 바깥벽은 저렇게 잘 만들어 놓고 저기는 저렸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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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영태의 R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괜찮네 물고기만 나오면 좀 보내는데 보루마가 요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 아따 봤다 방금 뭐있는거 엇! 아무것도 아.. 아닌가? ems 정말 안됩 그럼 말고 뭐라는 거지 야 성우 연기 진짜 잘한다 아 아 아 아 아 ドラゴンボールがひとつあると思うのですが。 し、知らん。そんなものは持っておらん。 く、く、く、く、そんな低い戦闘力でよく白を切れたもんだ。 あ、あの機械でこの広いナメック星に点在するわずかな村の我々を探し出したのか。 ふふふふふ。他の長老たちはとても素直に教えてくれましたよ。 く、素直だと嘘を言おうって。 いえいえ。こうしたら素直になられましたよ。 ザーボンさん、見せてあげなさい。 ああ、これでわかるんでしょうね。 아, 애를 죽이는 건 안 나오네 내가 알기로 원래 이제 원작에서 죽는 애가 이번에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에서 활약하는 남유크 성인인 걸로 아는데 디에시로 슈퍼를 팔 생각이 없는 건가? 디에시로 뭘 팔까? 너무 궁금하다 알겠어 잘 될 수 없는 거 일단은 두번째 2개의 드라몬을 구입해 드라몬을 구입해 7개씩 구입해 운을 못해 내 말은 없지 난 잊지 나베크 성인은 동국을 흡입하는 경우는 죽을 수 없인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하, 하이! 어? 야, 그... 걔네 나오는 건... 없네. 그 젊은 남의 그 성인 나오는 거는... 도망간다. 스카우터가... 너무 멍청하게 당했는데? 모두 다 죽여! 와... 뭐가 좀... 허접해지고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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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 그... 그, 그, 그!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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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뭔가 좀 허접해졌는데..아..뭐지? 아..뭔가 좀 허접해졌는데..아..뭔가 좀 허접해졌는데? 잡을만한데? 어..저거 힘인가요? 약한데? 아..주먹이구나..뭔가 했네.. 나갔고..뭐야..어우야 니가 맞춰줬니? 고맙다..야 도와줘.. 이원잠! 나도 간다! 뭐야.. 헤엥! 삼만이요? 와 레벨업 한 것 봐.. 하얗크! 도돌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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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위험이 없는데..? 그렇군요! 코완!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내 눈을 봐주세요! 이 눈을 봐주세요! 태양전! 아, 그 소노공대 베지탄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갈수록... 그 소노공대 베지탄! 할 소리 이상한데 이거 지금 아닌데 자, 트위 서뜨릴 때도 그렇고 피콜로 쓰러질 때 그때 그...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지금 간지가 안 나는데 지금, 연추이 크런키볼이나 먹자 바... 助겠다... 도리아예즈... 불우마산 나거고로 걷어봅 오메... 소라 토벨가... 아, 아... 하...하이! 다... 다수케테그렅... 도모로, 아리가토... 네, 키 민, 난데 나마의 나노? 벤데! 덴대 덴대 엠블레 먼저 줄래? 덴대 덴대는 신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덴대는 신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덴대는 도도리아 도도리아가? 지금 저에게는 그녀는 그녀가 한 명 정도 오 베지터로 하는거야? 아 나 좀 뒤져보다가 갈래 한번 해볼까? 낚시? 어딨어요? 일로 가면 되네 아 아 자유도 어디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도도리아를 낚시는 할 수 있잖아 친구 아 뭔가 베스트 좀 엉성한 것 같은데 뭐야 낚시 낚시들 써? 당연히 낚시를 써야되지만 놀라게 한다? 낚시들 싸움보다가 낚시 아 저 금색이 살짝 땡겼는데 아 같은 놈이잖아 내장이랑 지루미만 나오냐 어떻게 죽길래 네? 아 또 위야 아이 미... 미지타 여우! 随分久しぶりだな 도도리아 닭살이 사인이야 도도리아 너가 단독になるのを待っていたんだ 프리이자 사えいなければ 何とかなりそうだからな 随分生意気言ってくれるじゃねえか おとなしく そのスカウターを俺に渡して消えるんだな そうすりゃ この場だけは見逃してやるぜ ふふふ そうか ナメック星人の村を襲っていた 貴様らの音声が途中で途絶えたから もしやと思ったが やはり貴様ら スカウターを全てなくしたようだな 하하하 저기さん 거먹어봐야겠다 여기 물고기 ま침 있네 저기 캠프 こいつが欲しかろう 私気になったか? ふふふ ふふ な、なんで壊しながら そいつがなければ お前もナメック星人たちの居場所もわからんぞ 俺が行った地球という星の奴らは スカウターなんぞなくても 相手の強さや居場所がわかっていた 地球にいた俺と同じサイヤ人も その特技を持っていやがった だったら 俺にだってできるはずだろ? わかったぞ 俺が追ってきたチビどもは 地球人だな? 貴様 地球人と手を組みやがったのか 地球人だと? あ、何し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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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ういう所まで来るわけなかろう 何を寝ぼけてやがる そんなことより 何でさっさと かかってこないんだ? 分かっているぞ 貴様は俺が以前より 遥かに強くなったことを知り 恐れているんだ スカウターで見たんだろ 俺の戦闘力を 何の数値は間違いだ スカウターの課長だよ 어어 도돌이야 레벨업 했네? 아 잠깐만 아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베지턱 베지턱은 평타만 쳐야겠어 오 제곱인데 아데사 기술이 너무 매력이 없어 게리퍼가 진짜 많이 먹네 기력은 아 잠깐만 쥬 써버렸다 야야야 어 쥬 쥬 아 엔간이 좀 왜 엔간이 있어 이씨 아 헷갈려 키 게리퍼랑 헷갈려 너무 어딨어 얘 뭐야 어디가 오오 피해? 아 엔간있어 이씨 어 개교차기부네 진짜 저가 씹고 온다고 그냥? 근데 무적이네 그냥 기본으로 뭐야 어 야 이거 계속 어 야 그거 아니지 야 야 야 그런게 어딨어 야 왜 안 움직여 뭐야 뭐야 쟤도 잘 버티잖아 잘가라 아 야 너 왜 이렇게 무대뽀야 내가 먼저 쏜다 아 야 왜 치솟았었나 아 개치사해 아 진짜 내 것만 치솟아 어 경험치 좋아 와 개꿀빤다 베지터 오바니가 죽였으면은 마..待..베지이타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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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볶음밥 먹어야겠다 오늘 진짜 볶음밥 먹어야겠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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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멋있게 만들어줘 보여주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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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얼굴 좀 보여줘라 오공 너무 못봤다 야 카카로트인데 게임이 너무하네 진짜 리쿰 근데 리쿰도 딱 도돌이아 느낌으로 만들었겠다 경지가 안 들어가고 아.. 그건 너무 귀찮은데요 음? 에므치 보면서 잡겠는데 뭐.. 그러니깐 우측일까 아.. 그.. 에므치 보면서 잡겠는데 어.. 혹시 우주력이냐 그런지 나멩크 세이잖아 드라곤볼이 何? 何か知らなかったのか。 何も知らなかったのか。 何故障じゃとんでもないことが起こってんだぞ。 とんでもないこと? 実はな。 ここに客が来たんじゃよ。 ま、まさか。 みんな、お前がしたよりも厳しい修行を望んでおるぞ。 よし! 聞こえるか悟空? あの世で死んだ神様に会ってさ。 四人って言ったな。 イヤムチャとテンシンハン。 ひょっとしてピッコロもいるんか? ふん。 てめえだけ強くなっていくのは、この俺様のプライドが許さないからだ。 あと一人はなんとチャオズさ。 神様が特別に体を再生してくださったらしい。 すげえ! よかったなあ。 ふへへ。 俺も今、ナメック船に向かってんだけど。 百米の重力を足せるように、宇宙船を改造してもらって、始業を始めてんだ。 あと一日半で、本当に強くなったら、本当に強いことになってわかるなあ。 そういえば、さっきも言っておったなあ。 話してる。 あか、ドドリアが死ぬ 모습を 만들어 놓く、ちょっと 아닌 거 같아서 뺀 거 아닐か? 虜공は、説明中に行った。 な、なにぃ? 悟空でさえ手に負えなかったベジータを上回る奴がいるっていうのか? ま、まさかそいつは、フ、フリーザでは。 さあ、そいつは聞いてねえけど。 ご、悟空よ。 もしそうなら絶対、そいつには手を出すんじゃないぞ。 お前のためだけに言っておるのではないぞ。 そ、そんなに凄い奴なんか? ちょっと見てみてなあ。 絶対に近寄るんじゃないぞ。 。 あ。 ご、どれからの敵を作ったネギの引き方が入れ、 ご、フリーザの部下だよ。 ご、どれからの主戦隊を使ってみてくれ。 ご、どれからの敵を得る。 お前の敵がある。 とどれからドラゴンボーラクを貰いに来てやった。 음... 흐흐흐흐 베지이타의 앙약 드라곤볼 소딱戦 아 뭔가 RPG 게임 같지 않아 이제 너무 스토리에 박아놨어 나를 크리니사 고... 고... 기... 기가... 次々と... 減っていく 에? ま... またナメック星人が 고... 殺されている 殺しているのは 俺たちが よく知っている木だ 베... ベジータ ベジータと あのフリーザって野郎の どっちが永遠の命を手に入れても この世はおしまいだ 一つのドラゴンボールを 私たちが見つけて隠してしまえば あいつらは 絶対に揃えられないんだけど そ... そんなことをしたら そ... そんな あ... あなたたちのことを 教えてください どこから来たのか なぜドラゴンボールのことを 知っているのか 星のみんなを 助けてください 俺たちは 저 땅콩아 둘한테 구해달라는 것도 웃긴다 笑 どう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か 僕についてきてください え? 最長楼? どうしてその最長楼のところへ行くんだ? 僕たちの村を襲った奴たちは ドラゴンボールをすでに四つ持っていた それからあなたたち 今あっちの方向で 人がたくさん殺されているって言ったでしょ? ああ 多分 ベジータってやつに ああ 一つも気が残ってない だとしたら この星にはもう ほとんど ナメク星人は残っていない えっ そうか ひょっとして その一個を持っているのが 最長楼さんか? えっ はい いかん ベジータが最長楼のところに行き着いたら 七個目のドラゴンボールも奪われてしまう えっ はやく 最長楼に知らせてあげないと 俺がついていく ご飯とプルマさんは ここで待っててくれ えっ わかりました 許多で わかりました 終わったら クレーディングを 割ってくれ あるにがない ある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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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 ちょっと 空丸を えっ それで レイザたちの持っている ドラゴンボールは 5個 このパワーは ザービンだ 맞지 않네 흐흐흐흐 기다렸다 단속으로 움직여서 잡봉 잡으러 가나보다 바로 가죠 어차피 이동 안될거야 다른 데로 아 잠깐만 너 출연되냐? 잠깐만요 기술을 배울 수 있지 않나? 어딨냐 이렇게 출전하는거야 아스팅 먹을 것도 하나도 없네 어어 아냐 있다 있다 애매 흐흐흐 이 정신으로 그리이자의 고시긴착을 정신으로 대기할 필요가 도라곤볼을 도라곤 보울을 도라곤 보울을 파워가 와기다시 오오 이래저래 맞네 여자도 많이 얻었고 오오 야 35짜리가 있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라디치랑 레퍼가 나오는데 메달 주냐 혹시 와 셋 다 맞네 괜찮다 이렇게 보니까 한 번 더 하자 와 잘구시잖아 오우 예 오우 예 레퍼보다 라디치가 더 강해되네 아 제가 피격수가 많아서 불편하다 아 야 그걸 비해 감히 어휴 라디치가 잘 짜놨어 그만 쏴 언제까지 쏠거야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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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있는거부터 설정하고 여기다가 갤릭폴러 얘가 기 데미지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야겠다 기통 기 관련으로 해머는 뭐 밑으로 내려 치는거겠지 보디스매시는 너무 이게 더 세냐 너무 선딜이 있으니까 성능은 좋은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세이브 한번 때려 세이브 메시보스트 라이크 보디스매시 3를 얻어야돼 레벨이 안되겠네 그럼 보디스매시 3를 얻으려면 저는 25레벨과 30레벨이야 안되네 그럼 가자 어렸냐 여기있구만 딱 돼 딱돼 딱돼 무지개 맞는 부분이야 무지개 맞는 부분이야 무지개 맞는 부분이야 흠 knew.. DoDriaは俺が片付けさせてもらłe なに? 貴様が DODRIAを片付けただと なかなか帰ってこないと思ったな スカウターがなくなって ナメックスエイジンの村を バラバラに探し回ってるようだな すでに集めたドラゴンボールは フリーザの所に揃っているという訳か 貴様 フリーザなんかに くれてたまるか すでに俺も一つ手に入れているんだ 何? 덤벼라 변신해도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뭐야 너는 그거 없어? 여기서면 쉽게 이기해주겠지 오쭈 뭐할라고 나는 쏘는 맛이 있는데 갑자기 쏘는 데를 다 마주치는 분한테 좋네 와어어어 진짜 겁났어 변신이다 오랜만이구만 오늘 처음이구만 아야 뒤절라고 괜찮네 이거 마무리할 때 좋네 심만 경험치? 달달하다 다녀오면 다사 제발 신나오 Projekt 맞이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지난번을 서 그들은 나의 진의 력을 더욱 아까 도돌이라고 훨씬 셌다 영직 어 야 그냥 어? 전투 이벤트가 없네? 억울한데 나는 좀 즉, 다시 한 번教야돼 프리이자가 나를 한 번에 우주인과 그리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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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분은 불에 안 떨어져서 바로 데려가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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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처리 되게 깔끔하게 하는 걸로 됐네 되게 깔끔하게 했잖아 안녕하세요 저건가 네일! 부끄럽다! 와... 내가 엄청 쎄 보인다 데... 데카이 자, 존잭이야 어떻게 해, 너는 빠른 지템이야?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일은 없지만 もうこの星の我が子たちはほとんど殺されてしまいましたナメック星に住むものの知恵と力の証 単刀直入に言いますがそのドラゴンボールを俺に貸してもらえませんかあいつらには絶対に渡しません 僕からもお願いしますこの地球の人たちの願いが叶えば地球にも再びドラゴンボールが蘇るのです 뭐, 뭐지? 지구에 도라곤볼이 있나요? 아, 네. 그 옛날에, 이星의 기기 때, 지구에 도라곤볼에 도라곤볼에 도착했다고요. 두 개의 녀석이예요. 놀라웠어요. 그 어르신이 그 어르신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녀석은 도라곤볼을 만들어낸 류족의 천사이예요. 아, 대장로, 최고장로 목소리가 안 어울린다. 너무 젊어보여, 정정해보여. 저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진짜. 지구에 도라곤볼까요? 네? 어, 이 장면 넌 났네? 응, 정말. 게квOD가 도라곤보에 우리의 몸이 두 개의 옴까요? 드디어 15레벨인 클리징도 쎄지나? 오, 이러라. 저의 원인, 이 세 개의, 이, 이 세 개는? 피꼬로와 피꼬로라는 시에 거둘었던 세 개의 힘이 앞으로 돌아오고 그건 좋습니다. 여러분의 바람이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드라본 볼은 여러분에게 충전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의 원하는 결과를 못할 수 있습니다. 残念... 내 사랑은 몇 일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 위험한 괴물을 잃는 게, 그 위험한 괴물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제가 죽을 때, 드래곤을 잃을 수도 있음. 응?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겠지, 저는 그 괴물을 가지고, 죽을 수 있게 지키고,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은 지구의 힘으로 뛰어내려는 힘을 얻은 힘으로 경험해 주세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그 힘으로 힘으로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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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순식간에 힘주네 아 아는 으 터리노 나가모 세대 키티모 인데스 카즈 툭 터미모 나이 치카라 오 내바라 세대 이루도 오는 데스 스위레 페이킹 얻어 2 스윙 퇴퇴퇴 마스카 대비 맞대 때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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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롱 입니다 대장롱 요리 잘한다 라메크 성은 다 요리 못했는데 에로도 높아 에로 장로 어? 2만? 별로 안주네? 이사히 오바니가 이제 베지터 그리고 뭘 터지러 가나 보죠 그럼... 에...또... 그쪽의 1개는? 그쪽의 고고가 프리이자 라는게 여기! 여기! 1개 정도... 어? 베지터가村을襲고 있어 그 방향이야! 하지만... 베지터는 그곳에 있잖아 알았다! 아이츠!村을襲고 드라곤볼은 못 찾았다! 그 레이더를 보내주세요 가자! 가자 오바나 왜? 야...미쳤네? 감사합니다 뭔가 했다! 뭔가 했어 이제 잘 운해놔? 아...이건 뭐야? 이제 원길로 엘 먹을때가 됐다 이제 원길로 엘 먹을때가 됐다 으흑흑흑 야...외계고기...가능? 야...이거 둘다 만들어 먹어야겠는데 야...이거 둘다 만들어 먹어야겠는데 격투 방어력 둘 다 너무 좋다 너무 잘 만든다 갑자기 요리 안 한다고 지금 해놓고서 요리 만들고 있어 지금 됐어 얼마 올라가던 비슷하지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됐어 먹진 않겠습니다 먹으면 조금 손해기도 하고 갈 수 있냐? 못 가네요 빨리 갔다오죠 서브가 있다고? 질 그 옛날에 드래곤볼 RPG 했을 때 서브가 재밌었거든요 나메크 성인 동로도 생기고 당연히 그런 건 없겠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뭐야 꼬꼼한 녀석 있잖아 보석은 가져가야지 이거 뭐야 버섯이야? izing 아 쉬 카린 님의 인형을 준다네 습격당한 나메크성인 이 상대는 나다 용서 못해 딱 돼 가까이 붙이네 겁나 세게 때리네 아 죽었구나 어디갔나 했네 아무리 봐도 괴리퍼가 엄청 세단 말이지 강해지고 있어 오반이도 오반이 잠잠적 개방도 안했는데 이렇게 세서 어떡하냐 야 배가 고프다고? 물이나 마셔 의심이 많어 왜왜 웃기지마 과일을 모아 미친놈이 과일이 있니 여기에? 이 과일이 있는 행성이니? 남의 그 과일?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야야야 뭐해 잠깐만 이 건물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뻔하지 뭐 나무를 파괴하고 다니잖아 나무를 파괴하고 다니잖아 과일이 물속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저기 있었나 저기 있네 에헴 이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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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왔잖아 뭐 뭘 어디갔어 하나하나 잠깐만 이게 하나는 아니었나 과일이 먹었는데 분명 나는 아 여기 있네 아니 약 먹으려고 했는데 어 아 마생카루 안좋네 저게 아 그렇지 1500 경험치 내가 다녀와야되냐 아니 뭘 대신 가위를 줬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거 같애 돌아왔대 돌아왔대 음 아 음 네 아 아 네케 아 아 아 미묘한 경험치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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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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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천이요? 와, 이거를 넣어놓는단 말이야? 도망가는 그 장관을? 도망간다! none 도망가는 좀 이상하긴 하겠다 4! 네! 네! 드라곤볼! 네! 네! 그러나 5개의 모든 것들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이곳에 누군가를 가까웁니다. 그거 시간을 본 게 아니라... 됐어! 이제는 우리야! 아... 마사카! 베지이타의 녀석을 도라곤보르를 네랏해! 도... 도라곤보르가... 와 진짜... 엄청 빨리 만들었다 빨리 만들어난다 빨리 진행된다 여러의미로 베리이타를 여기에서 데려다니는 내가 이 분을 죽을 수 있을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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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 전부가 다가옵니다 응? 강한 전쟁력인가? 자본인가? 방금 그래픽 살짝 깨지 않았나? 정신은 지금 너만 7만이요? 너만 7만이죠? 언제 벌어 doğrus 언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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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저기... 그냥 싸울거야? 야... 사이오이 개사기야... 저거 회복하고 일어났다고 칠반 들어갔어... ... 그렇지... 캬검츠를... 더 먹겠네... 도라곤볼리 일단 그 전에 도라곤볼리 도라곤볼리 왜 멈춰? 뭐야 불만 있냐? 왜 멈춰 서버 없죠 바로 갑니다 도라곤 도라곤볼을 찾으러 왔어. 베이지이터가襲던 곳에서 레이더에 찍었었지. 진짜요? 뭐? 이 기는... 베이지이터! 의상적인 곳이었어, 지구자. 괜찮았다. 강해졌다. 아이치의 기는 없었다. 베이지이터. 스카운터 같은 기회가 없지. 그 대지소에 있는 도라곤볼을 보면 너가 최고, 저는 앞에 주문組을 주요. 아이치의 기는 없었지만 아이치의 기기가 되었잖아. 이 도라곤볼까지 잘 지내면... 어떻게 전피해 짓나서? 베이지이터. 예전에, 좀 더 발ientoош진이 될 것 같네요. 아이치의 기계가 된다. 어우 어우야 개징그럽게 생겼네 진짜 애들 몇이냐 붙어보자 따식 24밖에 안되는 새끼가 무적도 없냐 너? 2페이지에 생기나 뭔데 아 야 겁나 뭐 약하잖아 딱 돼 체력 왜 이렇게 없냐 쟤 살만 밖에 없네 재밌어 내가 더 쎄 뭐야 한 5만 정도에서 생기겠지 어디가 어디가 어 너무나 빠르게 쏘네 뭐야 야 야 갑자기 왜 정지가 안들어가냐 뭐냐? 어 잠깐만요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요 뭐야 어디다 쏜거야 뭐야 뭐야 아 잡히면 그냥 들어가는거야? 뭐야 맞은거야? 이거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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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도 안되는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너무 너 너무 잘 빠는거 아니냐? 윙 윙 겟리포 게임이야 기공기술 너무 판정 좋다 진짜 미쳤다 예비 17 모더리안 미만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녀는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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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리자의 모든 세상을 지키고 모든 세상을 지키고 영원한 삶을 지키고 겨울이 난다 오.. 제발 뷔시이 다 뷔시이 다 뼈 예에이 크리린이 형들은 괜찮을까요? 빨리 돌아올게요 적들이 없지 않게 조심해야지 어디 가볼까? 어디 가볼까? 아 와 진짜 이 장소였는데 마나에서도 이제 오면 안되는구나 길 이탈하면 이탈하지 말라 그랬겠지? 앞뒤에 강력한 강력이 갑자기 아니 이탈이 없어졌다 뭐지? 잠시만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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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아 카카롯도 여기선 여기? 여기선 여기? 그렇군요 지구에 다시 돌아올다면 카카롯도에게 보내주세요 지금 그럼 꼭! 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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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하하하하 그... 助かった! 응 안 맞았네 여기선! 크리니스! 고함! 그리니! 이거! 이곳을 찾았다! 잘했어! 고한이, 고한이! 사실은 아까, 여기가 베지이타에 찾았다. 다 알겠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어? 너가... 저... 저... 빨리 빨리! 내 바쁜데 계속 대화하지 마. 대상 좀 안맞는던데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차이빰빰 spot Balm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lab Nchat Rolling 날씨는 베이 taty drama separatingder Bet 오린럭에 옮고 싶어 미리리즈로 그마한 순식간에 기뉴 Devi A 어? 왜 대사가 없어? 더빙 안되있는데? 뭐야 왜 더빙 안되있어? 더빙 하다 말았어? 서브 여기서 어쩌라는거야? 물자가 부족하다고 물자를 모으러 가자 알았네 뭐가 필요해? 그런게 왜 필요해?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 되네 그냥 리딩아 왜이렇게 레벨이 낮니 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아 내장 두개 뭔데 빨리와 빨리와 여긴 종류도 하나밖에 없어 여기물고기 어? 어? 고래냐? 그렇지 돌아가겠네 다 모 35 다 모았습니다 오...... 오ös~~~ 보스 좋구만 아잇 반복 breaths skills... 아 그런거 없구요 그래도 너 폭업한다 약해orous 그 Ball up 하는구만 멋진 별이군 뭐야 이것들은 뭐야 뭐야 아니 아저씨 물자상이 나냐 낱말 안 듣는 타입이다 우리는 위험을 즐기지 마리스 강석 그게 필요해 그 정도는 내가 구해줄 수 있지 바이산에서 나온다 바이산 그냥 가서 키우면 되겠네 바이산에 있다며 바이산에 있다며 바이산에 있다며 아 꺼져 너 때문에 안보이잖아 밑에 있나보다 그러면 이렇게 없는거 보니까 사이 길같은데 그렇네 처음엔 삼천리지 우리가 있던데 아니냐 배시사가 안 부셨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광석이 그걸로 보니까 과일처럼 근데 왜 안보여 왜 안보여 물속에 있나? 바이산이라 그랬는데 나한테 이거 아네 이거 아네 아 부서져? 저 큰게? 다 부셔 그럼 아 이게 진짜 이씨 다 부셔 돌로 된거 다 부셔 이거 다 부셔버려 아 안 부셔지네 아 부서질거 같은 이미지가 따로 있구나 그렇지 물속에 있나본데 진짜로 가 가 여긴가? 뭐 찾을때마다 이렇게 힘들게 이게 아니? 클링때문에 더 찾기 힘들어 아 여기있네? 아 바위산을 부셔야 나오는거야? 개 아가치네? 가져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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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지겨워지고 있어 아 이러면 안돼 아 아 뭐 빨리 나가라 이 섬에서 나가 꺼져 거슬려 21레벨 캐스트였어 강해졌다 나 메인을 가기 전에 오바네 오바네 잠재능력 꽁으로 경험치 매겨주는 그건가본지 엠블렘이나 좀 선볼까 요리 좀 배워라 요리 요리 좀 배워라 요리 요리 좀 배워라 요리 요리가 잘 안 나온다 이제 다 개발이란 그런걸로 되어있어서 번뜩이는 빵 땅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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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하아 너도 25가 되는구나 모험 좀 줘볼까? 모험을 주질 않았으니까 모험이야 뭐 너밖에 없으니까 뭐 선두 씨앗 모험 랭크 상승 아 수행 신들이야? 수행 두 개 주고 야 수행은 누구냐? 신들로 일단 보내야겠다 아 맞다 나 이거 등록을 안했네 여기 등록하고요 나메크 성인 잠재능력기야 나메크 성인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네 모험이야? 모험이야? 신이 별로 없네 어 고민된다 무조건 염나는 여기다 꽂아야 되네 염나를 주자 차라리 그럼 고급스러운 항아리를 주네 고급스러운 항아리를 주네 명기 때문에 아 아 아 수행... 수행을 어찌해야하냐 배틀 경험치 15% 갖고 싶은데 아 수행줄놈 없나? 베지터 50 시너지고 천진만 빼올까? 아이 필요 없는데 이거 오바나 둘을 일단은 개왕님에 맞춰보자 아 근데 개왕님 맞출게 없다 개왕이 개쓰레기네 아 수행 맞출거 진짜 이렇게 연결돼있어? 미쳤네 남혁성은 다 꼬라박아 그럼 수행에다가? 경험치 먹고 싶으면 나 경험치기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내일만이라도 좀 줘보지 신의 너울진데 나메크 성인 와 모험에 들어가야돼? 아니 아니 아 진짜 수행을 줘야돼 수행을 너는 들어가 그냥 여기에 할게 없다 너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들어가있고 아유 애매하네 너무 신의 줄게 없다 내일이랑 된대 내일이랑 된대 들어오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수행도 어차피 25고 수행도 어차피 25고 수행도 어차피 25고 아 아 저거를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 가냐 아 이거 극혐인데 그나마 수행이 높구나 에로랑 수행을 주자 무려 나무한테 준다 나무는 솔직히 낭비인 것 같긴 한데 줄놈이 하나도 없다 친바나 아이씨 수행을 줘야 수행을 아 너무 진짜 좀 나와야 돼 이거 포인트 좀 쓸 데도 없는데 지금 왜 다 저기다 넣고 있는 거야 나는 21랭크 27랭크를 받으면 되는데 이거 쓸 데가 없잖아 이거를 다 갖다 넣어버릴까 저기다가 그냥 얘는 올린 애로 올려놨구나 다 했어 하.. 이렇게 해놓자 경험치 15%는 받아야지 이렇게 갑시다 아 너무 애매한데 뭐 하나라도 좀 찍어서 특화시켜가지고 그냥 다 쭉쭉 빨아먹어야 되나? 개골개골 아이 개구리 아니구나 젤리 형태 아니 응답하라 누구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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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던져 이 시크 으하 아 으어 다 잡았다 굳어지시고요 아이템아 아 아 아 아 어 순박살 5개 고요 쌀이나 아예 굳이 수서에서 손 좀씩 꼭 했습니다 으 잠깐 넘까 빨리 최고 전 국민이 있을 정도로 가 아 나도 화장실 5 아 아 시테 몰아온 카코 드래곤 불 내놔라 아 바로 불기 만들수 이건 엄청나요 아휴 굉장하구만 엄청난 잠재를 갖고 있군요 잘 대답해주세요 두근두근하다 야 반드시 필요하다 무서운 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써야 할 때만 쓴다 프리자일당을 해치우기 위해 모두를 되살리기 위해 하이 시작합니다 14,000원 뭐지? 중간에 누군가가 프리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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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베지터 중간에 누군가가 죽을듯이 죽을듯이 이 중간에 이 중간에 강한 전쟁력이 그렇군요 카카오롯도 죽을듯이 뭐지? 뭐지? 당신이? 왜 이낙지 왜 이낙지 이 중간에 가장 높은 파워 전, 전 모든 것을 알게 이 중간에 모든 것을 알게 이 중간에 이 중간에 뱅크가 이 중간에 왜? 아, 네 何者かがこの星に近づいてるって きっと悟空だ えっそ、そうかな ひとつではないだまさか 1、2、3、5 くそったれえ 間違いない この木はギニュー特選隊だ フリーザのやつギニュー特選隊を呼び上がった き、きさまら この俺にドラゴンボールを早く渡せ 바, 말해! 그런 건 없지! 약속해! 내가 부지민의 힘을 얻으면, 너희들에게는 손을 안아내줄! 당황할 수 있어! 괜찮은데? 이는 지금의 내가... 아니... 그 이상일까? 와 진짜 애니메이션 세럼 똑같이 더빙했다. 신기하다. 너는 진짜일까? 아.. 이.. 근데.. 그럼 우리들은 무엇일까? 드라곤볼의 뜻은 3개입니다 너.. 3개? 빨리! 와.. 알았다! 가라! 시.. 시.. 내일빠리 도박해! 야! 엠블럼은 주고 가! 합체할 때 주나봐 와 멋있게 떨어진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멋있어졌어 뭐야 잠이 확 깼잖아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이름 소개하는거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이름 소개하는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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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어 오.. 그냥 기다리오.. 감사합니다 최한답 비wyando 드라곤볼가 봄라 제발 나 어렸을 때 기뉴 보고 악몽 꾼 적 있는데 쟤 악마처럼 생겼어 오 야 개멋있어 와 이 노래 크로, 크로노 트리거 노래 아냐? 어울린다 크로노 트리거 일러도 토리아마 아키라였죠 잠깐만 서브게이 있니? 없구만 가자! 반쯤 졸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기분 신중생중해졌어 오 4만 아 나 경험치 그거 먹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 집 3레벨 크리딩도 업 크리딩은 체력이 없다 아 아 여보, 베지이타. 아, 아, 빨리. 제가 모르겠지 않았나. 그, 그리소. 뭐, 뭐 조금 더. 어? 혹시, 저거가 드라곤볼까요? 5명, 너희가 2명이예요. 흐흐흐흐흐흐흐.. 전부 다 여기있어. 너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고맙게 받는거지. 그루도. 오, 야 뭐야. 이렇게.. 공을 들였다고? 이제부터 뭘 쓰려고? 쟤가 혼자 두개 뺏어왔네? 와 굴드 전투 어떻게 시킬까 너무 궁금하다 오우! orsa, 그는 저에게 맛있는거 가지고 왔다! 긴퓨스야! 아... ...한질 오셨어? 저는 역시 착한군요! 오우! 이 다시 만났다 그럼. 나는 슬쩍 들고 드라곤볼을 가져왔다 기뉴 특집은 응대가 상대로 하고 기뉴 없는 기눴 특자인데 홍철 없는 홍철팀 하하하하! 가위바위보는 안하네 좋아좋아 들어와 들어와 뭐야 어 잠깐만 뭐야 뭐 능력이야 막어 일단 막어 뭔지 모를 땐 막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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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주거네 와 멋있는데 그런 능력이네 그 다크도울에 그 아 패넣는 것처럼 미리 띄워놓고 뭐야 음 이번엔 메테오 슬래지 한번 해봐야겠다 어 잠깐만요 중마생꼬야 아무래도 돌멩이로 마생꼬를 못 막지 초마생꼬라고 아 마생꼬 어 만방진 녀석 레벨 25나 되네요 잡으러 변신보다 높지 어 잠깐만 웃기지마 어디서 돌멩이로 막을라 그래 야야야야야 음 안돼 태양권 한번 해고 다이요겐 곰 곰 지금 때려놔 미디 때려놔 때려놔 추격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28000이라니 양아치 녀석 기나 모으겠네 변신해야겠구만 딱 돼 기를 모아이씨 한번 더 아아 쟤도 근접 공격을 하네 아 내꺼 스킵됐지 될 줄 알았어 마무리해 원잠해 그렇지 강력하구만 아 골드 따위는 5만밖에 안주는구만요 베지타 개입 없이 이겼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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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도나 야츠 여롸치 마이오가 고맙다 히토리 가게뎌 스페셜 파이팅 포즈 아우 리쿰 전투는 무조건 하게 만들었겠지 느낌상 이외의 대장으로 포즈 랩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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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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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지타 랩 낫 랩 랩 랩 랩 랩 말입니다. 같이 더 꽤 센데요? 변신이야! 레이저를 막아라! 마선강 써! 태양권으로 선방 좀 해줘. 아니 4번이니? 내가 잘 진입할 수 있게 해줘. 그렇지! 무적이니 뭐니? 그렇지! 많이 때렸어. 내 거 스킵 뜨냐? 어유, 어유 제법이구만. 너무 채취 첨수는 거 아니냐?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이씨. 뭐야, 잠깐만. 기물러 그래. 어우야. 어우야. 그래, 얘들아. 보여줘. 초마 섬광. 기원점. 개득포. 개다구리야. 숨도 못 쉬어. 12만 개 넘치. 딱 돼. 다행히. 다행히. 아, 이제 파이널을 흘리네. 아, 이제 파이널을 흘리네. 두 번 싸웠으니까 영상 나오다가 오공 오고 할 것 같다 아 그럼 프리자 우수선 옆에 오반 있지 않았나요? 착각인가? 뭐? 何か暗号があるのですねナメック星人しか知らない願いをかなえる秘密の暗号が…ナメック… お?明らかにナメック星人だと思われる反応が3つまだ生き残ってたんですね では私が行って願いのかなえ方を吐かせてきます いいえ私が直接聞いてきましょう ギニューさんはここでドラゴンボールを見張っていてください 分かりました クロクマン チェン! ダイツもカイツもつまらねえカースどもだぜ! まだ一応3人とも一人でお待ちしておくがなあ うん? もう終わったら 今ののは… ご…ゴクウだよ 終わった…ゴクウが来てくれた おー… ランク2人出てくるのですね 確かに… 何か暗号が来てくるの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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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っ… あっ… 何か暗号が来てくるのですね あっ… 何か暗号が来てくるのですね あっ… あっ… ベゼジタの時点以下の時点からちょっと記入されるのです 必然できてくるな 変化 говоря 개엄친 줄 거지? 65만? 와... 양아치다 27이야 원교... 가위바위보 검법이요? 뒤질라고 진짜 원교 스킬 하나도 안 맞춰줬거든요 응? 습득이 안 되는데? 아 노래 너무 좋다 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잖아 35%? 아니 왜 습득이 안 되냐 뭐냐? 이제 되냐? 하도 오랜만에 만난 캐릭터라서 아 됐다 이제 된다 와 35 찍으면은 뭐 50%까지 되나 보다 데미지 35% 찍으면 꽤 쓸만하지 지금까지는 너무 약했지만 저기요 왜 습득이 안 되... 그렇지 뭐 왜 이래? 폴아웃 재장전 하듯이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아 가운데 눌러야 되나 혹시? 이렇게 하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개불편하게 만들었네 아 여기 봐 3단계까지 있어 가위법 권법 안 쓸 거니까 안 찍겠습니다 아 가위법 권법을 찍어야지 아랫게 연동이 되나? 가위? 필요 없어 다 찍자 보디블로 3단계 할 게 많구만 그냥 다 찍자 이건 보자긴가 그럼? 배우러 가볼까? 야 오고 오바나 기다려라 야 잠깐만 13만 정도 내네 지금? 미쳤는데 미친놈인데 잠깐만요 아 뭔가 되게 빨라 보인다 자세가 이래서 그런가? 그술부터 배웁시다 벌써 27이야? 다 배웁시다 다 배웁시다 감시 주나 이것도? 원격 132? 뭐야 야 이거 혹시 계양권 쓰고도 되니? 계양권 쓰고 너도 원격이냐? 백미 핵폭탄인데 야 원기욕을 마생꼬로? 미친놈이네 어? 어어? 약간 땜 죽여야겠다 대미지 미쳤다 35% 상승은 진짜 3 넘었다 얘 다음 겸치 안 주네 오우야 야 어쭈 셧 뻥쳤다 대왕권 35% 되니깐 미쳤다 진짜 급이 다르네 초에 늘기파도 어느 수 있잖아 전진까지 전진까지 허으으으으으으 하아 으왕 아 우왕 아 다읍 음 으으 cooking 으의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야 아 왜 안 막아져 너무 고통받는다 와 에너지파 겁나서 초에너지파가 또 있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아니 그걸 비해? 오바에요 와 망은 잘못 씹었어 와라 체력은 떨어졌지만 체력은 떨어졌지만 원격이다 겁나 느려 진짜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아 야 오공이야 셋 땅? 이거 뭔 경우야? 뭘로 먹는거지 이거였나? 아 아 그렇지 갓기옥 우와 야 뭘로 쓰는거지? 키가 자꾸 헷갈리네 쟤부터 죽여야겠다 헷갈려서 안되겠다 오우야 백빵 크 오우야 좋아 이따 상필 좋아 이따 상필 와 에너지파랑 이게 개 같이 맞을 수가 있네 나도 처음 맞네 문제는 아 왜 소화해놓으면 안되지 아유 씨끼 아유 씨끼 잠깐만 잠깐만 타임 타임 쟤 다 이거를 aksi 배치살 배치살 야 오쭈? 어게 어게 다 배운건가? 겁나 힘들었다 흐음 오공도 이제 완성이 된거 같구만 뜨네 약간 오공아 회복은 해야겠다 야 저기 상점이 어디있었죠? 씨 생각보다 힘들었잖아 저기네 저기네 빨리 가자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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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s 오공이 무쇠 형 이제 리 bucks 확실하게 어허허허 한방 뭐야 안죽었네? 이씨 뭐나대 얘? 너 뭔데 이씨 뭐냐? 오 2천이나 주네 2천이나 주는거 치고는 포인트 별로 안준다 상급특공병 이라고 합니다 챔프부터 하자 외계 물고기 먹을 수 있음? 개 징그럽구만 오오오오 26만 뭘로 사는거 이걸 이걸로 사는거였나? 이..이걸로 사는거였지? 26마리니까 이거 20만짜리 사도 되겠네 무려 이걸 사겠네 내가 끊는다 나중에 하고 사실 이제 끊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약간 끈 게 있거든요 나도 에너지파 바꿔야지 슈퍼 에너지파 한번 써보자 이거 말고 임팩트 스트라이크 가위바위보 검법 바위 가위 가위 보자기 데미지가 높다 바위 데미지가 높다로 가자 적들 없냐? 어디다 갔다 오자 딱 돼 보자기 개망신 1 1 야 뭐해 왜 안 써 저기 다야? 14000 들어간게? 데미지는 센데 무슨 연계되는게 없어 종료 불렀어? 전 콤보네 이전에 있던 3000을 준다고? 경험치를? 그렇게 많이 줘? 걔가 안써도 13만이잖아 경험치 13만이네 그러면은 40분 40분 잡아야 되네 아니 씨 그래도 많네 어디 보자 개굴 개굴 매물 뒤져보고 싶은데 슬슬 여유가 안생길까 하거든요 오늘 마무리기도 하고 내일 이어서 가야지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 줄창 막막 해버려서 딱 돼 먹어둘까 아이템 15% 더 준다 대박 3분 밖에 안가는게 좀 힘이긴 한데 여기서 15% 더 준다 대박 3분 밖에 안가는게 좀 힘이긴 한데 5분 밖에 안쎄 ней 4분 밖에 안낸다 5분이 안쎄 오 잔캔하고 쓰니까 깔아 3천 7백 3천 7백 후반이랑 인두로 가야되지만 방종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었구요 오늘 순식간에 진행이 막돼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난 천천히 좀 라메크성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고싶었는데 지금만 못하네요 다음시간에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